Q 매우 재밌게 Cocon 나오나요? AS 특패 그렇죠 어떤 특패일지도 궁금하고 특패 왜 LCK에서는 뭐 잘 안나오냐 라는 부분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재현이 한번 써졌었죠 그 전 단계가 이제 얼마나 매끄럽게 진행됐지 관건인 것 같아요 1레벨을 바로 찍었죠 닷줄견을 받아내는 모습 그리고 드레드. 이거 지금. 어, 일단 초이 붙어있는데. 이걸 쫓아가래. 어, 예. 네. 일단 초이, 엇덩이로 좀 재밌게 쫄려 들어온 셈이 됐죠? 네, 지금. 켈린이. 예, 눈치 보는 중. 눈치 보는 중, 켈린. 잠깐 붙었고, 속박. 예측 속박으로 날린 거거든요. 세라도 전면, 일단은 탈출, 탈출. 그래서!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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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마련한과 드레드 플레이가 그 드레드 입장에서 안 좋게 겪친 거죠? 그렇죠. 대포맞다. 저만 보고, 퇴근을 애매하게 하면 드레드가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운명? 골카! 그러면 죽을 운명이죠. 다이브는 쉽지 않을 거 같고요. 체력을 많이 깎아놓은 거. 아니면 이렇게까지? 오인 다이브? 많이 내려오네요. 케넨 궁 있어요, 케넨 넘어오면. 파출로 먼저 건드렸습니다, 말라는. 날카로운 소용돌이가 꽂혔고. 그래도 세난 보고 있어요. 세난 잘 봤어요. 세난 잘 봤어요, 세난 잘 봤어요. 세난 잘 봤어요, 세난 잘 봤어요. 근데 지금 탑에 너무 많이 받아요. 그리고, 지금. 이거. 난리야!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닐까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아, 이건. 진에어가 그나마 천만다행이고. 그래도 교환을 일방적으로 당하진 않았잖아요. 오, 예. 이게 왜 이렇게 아프죠? 분명히. 이게... 아... 이게. 아, votes Gay, 이거 30분. 그런데! 끄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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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iques. 그런데! 라는 걸 데리고 하네요. 먹고 생각하는 게 어떤가요? 확실한 마무리 필요합니다. 드랜드 대기중, 드랜드 대기중. 아아아아아아악!!! 그리고, 그런 상태. 그리고, 육칼 시간 끌었는데 유칼! 어 그래도 딜러들 딜했어요. 딜했어요. 그리고 쫓아가면서 쫓아가면서 에이밍 이 다음은! 언제까지 칠지 지도일지를 한다 빨리 해야돼요? 에이밍! 와 에이밍이 그래서 죽으라고 빠져나갔어요? 예 그래서 일단 바론시도는 무의로 돌렸고 자 그 다음에 근데 루트가 딜하며 카르마와 함께하는 자야예요 세란 잡았고! 속박! 이게 물렸어요! 지금 어... 자영놈의 종돌이다! 이 다음도 봐야 돼요 지금? 그리고 자, 더블티! 루트가!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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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결코 죽기 죽었대요? 지금! 아... 드레드워바 유카리 생존! 예 아지르도 그래도 살아나가면 어쨌든 손해보는 3대 3기완 으파우! 아우! 어차피 예 그냥 불러내야죠 그렇죠 그리고 드레드워바 아우! 예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네요! 지네요 지금? 전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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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도? 그런데 나머지 아... 아... 그런데 어떤 척! 여기서 유칼 유칼 유칼! 유칼! 아... 여기서 결국은 이 위에 선진 라인에 각각이 좀... 배치를 했는데 안쪽을 들어가서 끊어요 이러는데요? 왜? 상대 앞마당인데요? 상대 앞마당인데요? 엄청 깊죠? 아니... 이게 정갈한 운용... 아니... 이거... 뺏기든 뭐든 일단 치는 게 맞아요 어차피 사이드 못 막아요 이거 못생각을 해도 되나요? 어... 일단... 이거 뺏기면 안 돼요! 진에어! 이거 뺏기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진에어! 이런 거 빨리 귀환해서! 네! 지금? 그런데... 이게 불리면... 예... 어... 딱 빼고... 쌍둥이가 하나가 나가거든요! 말랑은... 말랑은... 어... 그래서 진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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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 지금? 아... 이거는 못 빠져나갔는데 말랑이 그래도 이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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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켈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글에서 지네요 스쳐서 한번 인사하는 순간처럼 공허추적 만나면 코앞에 있어서 이 리듬을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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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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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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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하나 지이네용! 17세트 연패 그리고 천고가 ACK의 첫 승리가 혹시? 이게 꼭 끝을 못 잡았어요 날카로운 손이 다시 한번 루트 그런데 루트 맞고 있어요! 기인! 기인! 기인이 여기서 옥식! 지이네용의 꿈을 기인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공식이 달랐으니까요 아 이거 미드까지 미드는데 루트! 루트! 루트가 미쳤어요! 이렇게! 다른 챔피언들 세력관리도 중요합니다 어 이거! 근데 우리가 하나 죽었어요 평타가 엄청 세서요 지금 두퇴가 계속 지금 기인 뒤로 빠졌고 암세수격! 기인 끝났어요! 지이네용! 지금 천고에 좋은 플레이가 있었죠? 지이네용! 이러면 다시 한번 경험치 타임! 자 위쪽 본명 돌카드 그런데 들어가기가 좀 애매하죠 그리고 지금 기인이 옆으로 말랑 쪽을 포커싱인데 어! 그런데 루트! 이러면 루트가 치고 들어가면? 글쎄요 루트가 유카리 또 백도어 약간 근데 백도어가 이게 캐로가 갈 데가 없는데 네 못 깼어요 이러면 이러면 드레드도 잡히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노틸러스도 백도어 약간 눈치 보는데 네 근데 이게 어 드레드 어? 드레드? 이러면 지내요 진격 진격하면 일단 밀고 나가야죠 딴 거 없죠 두 번 다시 못나오게 됐죠 네 대폭 펌프 오! 공헌 추적자가 이래요 네 지금 AP 카이사는 저게 정조준 일격이지 네 으아악 이렇게 으아악 불탔어요 아니 그냥 없어졌어요 이러면 그냥 없어졌어요 루트의 날개가 꺾인거거든요 카르마 이런거가 진짜 아닌데 이게 어떻게 가나요 결국 결국 지내요 아아 장련한 전투 한방을 루트 장군이 치고 나가는데 대로가 없거든요 지금 네 넷 아아 여기까지인가요 결국은 전투 기인이 기인이 넥컬스 치다가 아직 가만했어요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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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서스가 파관됩니다 체리 체리 불취된다 불취된다 어 이걸로 나오는거 같은데요 아 아 이거와요 이미 머리잡고있잖아요 유카르를 네 다야 노플이야 다 노플 다 다 근데 다 15초 으앗 근데 이분이 다야 무슨게 없어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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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이스 나이스 으아 으아 계속 떼 German 아 탈탈 탈탈 뒤에 타봐 아 아 아지로 있어 아지로 있어 어 천천히 얘들아 천천히 어 나이스 저 자리를 저 자리가 정말 S급 자리 아니겠어요? 기인의 저플레이를 볼 수 있는 그리고 최고의 자리였어요 정말 재밌는 거 저 이후에도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끝난 게 아니었어요